그런데 이전 행정관의 남편이자 옵티머스 이사이기도 했던 율모 변호사의 검찰 진술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옵티머스 대표가 펀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현직 차관과 기재부 고위 관료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옵티머스 측이 만든 내부 문건에도 이름만 되면 알만한 인사, 여러 명이 실명으로 등장하는데 이 명단을 가지고 금융당국을 압박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뜻인지는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지난 6월 옵티머스를 압수수색하면서 입수한 내부 문건 중 일부입니다. 정계와 재계, 언론계 인사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펀드 설정과 프로젝트 진행 등 조력자로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건에는 현직 차관부터 기재부 고위관료, 금융그룹 회장, 공기업 사장의 이름이 실명으로 등장합니다. 재계 회장이나 전직 지상파 방송사 고위인사, 전직 국세청 간부 이름도 나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행정관의 남편인 옵티머스 윤모 이사는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김재현 대표가 이 명단으로 금융감독원과 협상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김 대표가 이 사람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도 했습니다. 윤 이사는 또 민주당 인사 3명과 국회의원 5명에 관한 내용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이사는 김 대표와 나눈 다수의 대화녹취 파일도 검찰에 제출했는데 이 녹취에도 관련자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문건에 나온 사람 상당수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건에 등장한 현직 차관은 TV조선에게 금시초문이라고 답했고 기재부 고위관료는 재정 분야 담당이라 펀드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